여러분 하루는 아무 맨날 엘리 굳굳굳굳굳굳굳굳 굳굳굳굳굳굳굳굳굳굳 굳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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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유리를 가르침 너무 맛있다 진짜 겁나 매운데 맛있어요 근데 벌써 땀날라그래 와 진짜 맵거든요 근데 맛있다 이거 먹으니까 좀 낫다 이번엔 다리부터 아 와우 아 진짜 매워..콜라도 먹어야겠다 먹을때는 맛있는데.. 아 왔어 콜라콜라 거짓말을 만드셨다 이거 질렀다 맛있다 맛이 나다 맛있될까 맛있다 식감이 나아 다시 맛있다. 맵다. 맛있다. 복 많이. 고추가루. 고추냉이를 먹어서. 고추냉이를 먹어보려고 해요. 고추냉이를 먹어보고 싶어. 달콤한 맛. 고추와 고추와 고추를 먹어도 맛있다. 고추와 고추를 넣은 것 같아. 고추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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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를 넣어줄다. 고춧가루 이거 너무 맛있다 매워 치킨무 정말 매운데요? 진짜 맵다 입안이 불이 난 것 같아요 매운 먹기 매운 먹기 매운 먹기 매운 먹기 소시지 오늘따라 너무 매운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먹어도 매울 것 같아 이렇게 새빨게 해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땀나 이게 빨간데 속은 하얗으니까 근데 왜 하얗지 않지? 촤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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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매워! 매운 음식을 먹어줘야해요 하나만 더 매운 음식을 먹어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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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!